이 13년 전 성폭행 사건, 그 당시 영화 도가니가 아주 흥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판 도가니라는 별칭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가 언급한 게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고요. 13년 전이었던 2010년 5월경에 피해자는 그 당시에 13살이었고 지적장애 3급에 신체장애 4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 또래 남자 고등학생을 알게 됐는데 이 남자 고등학생이 만나보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아채고 친구들과 피해자를 불러내서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또 가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소문을 내서 한 달에 걸쳐서 총 16명의 고교생이 이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내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던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어쨌건 가해자들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서 보호처분을 내리면서 보호처분을 내리면 전과가 안 남습니다. 이제 전과가 안 남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상 무죄 같았던 그런 결정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전과가 남지 않다 보니까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대기업에 입사하는 가해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 그 중 한 명, 가해자 중 한 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 지인의 폭로 내용 사실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현직 교사가 맞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교육청 측에 문의를 했더니 현직 교사가 맞고 누군지는 알 수가 있는데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딱히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 원장 제작진에서도 일을 잠깐 쉬고 있다는 거냐. 아니면 교사인데 담임만 안 맡았다는 거냐. 과거에는 맡았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교사가 맞다라는 사실 이상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섭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게 해당 초등교사의 어떤 인권 이런 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이럴 계제는 이미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제 보호처분의 결과 어떤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과라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 전에 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보호처분이 즉 소년법이 존재하는 그 취지하고 현실하고 이제 약간의 어떤 불일치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가해자들이 어리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하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뭐 다 아시지만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과도 안 남고 범죄 경력 자료도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 입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실제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갖다가 받습니다만 그 이전에 받았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혀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형사처분이 아니고 이것이 정가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또는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상당히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른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등학생 때 이 짓을 하고도 아... 아... wilderness 창년往이동 압도 말자 금문부 오늘도 느낄